안녕하세요. 전공험도관 이우성 반장입니다. 소개해드릴 기술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상대방이 공격에 들어오려고 하는 즉시 빼서 머리를 치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축도를 잡았을 때는 중단 자세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할 때는 왼발은 고정을 시켜놓고 오른발로 상대방을 압박을 한 후에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왼발을 즉시 바로 빼면서 손도 팔도 같이 내 몸쪽으로 당겨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한 후에 머리를 치는 동작인데요. 저만의 기술이라고 보다 보면 다른 분들도 많이 쓸 수 있는 기술이겠지만 주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키가 크다 보니까 상대방을 압박한 후에 중독과 발을 빼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바로 머리를 치는 기술입니다. 기술은 제가 잘 사용하는 기술을 오늘 좀 알려드렸는데요. 상대방을 압박하고 바로 치는 다른 여러 가지 기술보다는 그냥 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일 저한테의 장점이라고 생각은 해서 좀 알려드린 거고요. 이 기술의 제일 장점은 상대방을 공격을 일단 피할 수 있다는 거. 피하고 바로 공격이 가능하다는요. 단점이라고 하면 압박을 했을 때 당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단점을 보완하면서 재밌는 검도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술뿐만 아니라 검도는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대련이나 각 도장에서 연습하면서 즐거운 검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 주안에 위치하고 있는 장모검도관 관장 이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